한 흔들림 와 갯벌이다 야 갯벌은 오랜만에 본다 와 야 단체 사진 찍자 야 어이 거기 꼬맹이들 우리 단체 사진 찍자 야 서 하나 둘 셋 1, 2, 3 오늘은 뭐 하는 날이야? 자 오늘은 엔트리 가는 날이야 Yeah, MT, let's get it 되게 오늘 특별한 날인 것 같아 MT가 뭐의 약자죠? Mountain, yeah! Mountain OT가 오리엔테이션이잖아 OT가 오리엔테이션이야? OT, OT OT? OT? OT는 오리엔테이션이잖아 자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은 강동대로 205호에다가 써서 보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근데 지금 MT 비슷한 그런 약간 좀 멤버들의 그... 또 대학교에는 뭐 과대가 있고 이걸 뭐 동아리라고 치면 동아리 대표가 있고 CC도 있어요 CC는 누군가요, 여기? 그렇다고 합니다 비벼 CC 할 사람은 일단은 뭐... 아아! 시신? 꽤며 주세요 야, CC는 뭐의 약자야?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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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커플 코카콜라 캠퍼스 커플이구나 암튼 우리 뭐 먹으러 와는데? 우리 지금 조개구이 먹으러 갑니다 조개구이 와... 바다 보나요? 바다... 바다 그 핸드폰으로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다 같이 보면서 조개구이 먹으면 됩니다 형, 그건 낭만이 없잖아 아, 오이도도 되게 맛있었는데 오이... 오이도 맛있지 장근도 맛있어 파프리카도 맛있어요 파프리카도 맛있어 야채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이도 맛있다고 네, 오이도 맛있다고 어... 얼쌉 자, 저희는 지금 대부도로 갑니다 뭐, 너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랜만에 바베큐 파티 한번 하고 싶은데 아, 바베큐 파티, 그치 저는 수영 할 건가요? 아, 수영? 수영장 가능하면... 뭐 날씨만 가능하다면 저는... 가능하면 하죠 너무 추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수영장에 튜브 띄워놓고 그 위에 자고 싶네요 상규 형 생각보다 낭만이 있구나 아, 별 거 아니에요 우리 이혜님 뭐 하고 싶어요? 아까 고기 먹고 싶다 했는데 안 했어? 고기 우리 멸가로 부어 있는 뭐 하고 싶어요? 저요? 예 그 수구 하고 싶어요, 수구 수구? 아, 수구 우리 옛날에 다 같이 놀러 갔을 때 수구 진짜 재밌거든요 맞네 아, 수구 아니면 거기 들어가면 구수? 약간 그런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탁구나 뭐 저걸 한 거 갔는데 또 막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간다고 했었는데 어젯밤에 좀 불안하긴 했어요 해병대 캠프 이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해병대 캠프 대부도까지 가서 해병대 캠프 하거나 진짜 딱 내렸는데 갑자기 어? 여긴 어디죠? 오, 뭔가 그럴 거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제가 택시를 미리 예약을 잡아놨기 때문에 가서 좀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혹시 멘트인가요? 네? 한지성은 리더로 예? 아, 안 돼요 저는 리더하기 싫어요 나서기 싫어요 저는 뒤에서 조용히 여러분들 서포트를 할게요 어, 맨날 나 드시는데 아, 왜? 나서기 싫은 느낌은 아닌데 자, 어쨌든 우리 여러분 정말 한껏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번 바깥 쪽에 구경해 볼까요? 네 좋아요 미안 엎드려봐 미안 그래 나 너의 라이벌? 헤이 냥이 어머 귀여워라 어? 승리 마음에 들었네 근데 얌전하네, 사람 좋아도 그래도 날씨 좋네 딱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좋다 날씨 바닷바람 확실히 춥네, 차갑네 날씨가 이렇게 흐름이야 어우 너무 추운데 갑자기? 갑자기 추워 야 신발 조심해라 우와우와 갈 수 있어? 아니 왜냐면 약간 뭔가 진흙처럼 푹 빠질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어떻게 물이 이렇게 빠져? 어떻게 물이 이렇게 빠져?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맞아 원래 이런가? 신기하다 오랜만에 와서 기억이 안 나네 구멍 구멍마다 뭐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거기서 아마 캐는 걸까? 어우 신발 엄청 더러워지겠는데? 그래서 저쪽까지는 안 가지 뽀글뽀글한 데서 막 애들 나오는데? 우와 우와 낭만이 없어 형이 낭만 만들어줘? 황은진 나한테 잡히면 나랑 사는 거야 나랑 사진 찍어줘 네 우리가 아직 아스트라리아에 있는 거 없지? 네 그래서 넌 레이서 클람스 이제 우리 조개국이 먹으러 갈까? 너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가자 우리 조개국이 먹으러 가자 헤이 냥이 우와 뭐야 해물파전자 우와 산낙지 아니에요?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도 돼 보세요 오케이 완전 신선한 맛이네 전복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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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산낙지 before? 네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나 먹어봤어? 어 어렸을 때 완전 근데 얘는 단백질을 그렇게 풍고 와야 돼 음 잠시 이건 무슨 썼어 야? 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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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좀 크게 돌아왔어 나 나 관자 어 고마워 형 조개국이 집이 아니었어? 조개국이도 나와 조개국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왜요? 진짜요? 근데 그게 너무 쉬웠어 아니 부산 사람들이 그걸 왜 못 먹냐고 왜 안 먹냐고 그게 너무 쉬웠어 아니 그게 왜 안 먹냐고 뭐가 싫은데 얘기하다가 지금 그게 너무 쉬웠다고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를 들어줘야지 형 사람 말은 끝까지 듣는 거야 응? 형 얘기해봐 안 할래 뭐가 쉬웠어? 얘 너 말 안 할 거야 형 미안해 형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얘기해주라 진짜 궁금해 죽겠네 막 들어오라고 지금 막 계속 하는 말이야 매장 들어오라고 나 그게 너무 싫어 나쁜 놈아 순순히 내 입에 들어오라 선납지가 왜 나쁜 놈이야? 자꾸 내 입을 거부하잖아 이리 와봐 자식아 이건 뭐야 해삼 해삼 먹을 수 있는 사람 있냐? 나 우와 해삼 뭐 먹어? 해삼 안 좋아해? 해삼 진짜 맛있는데 나 비리여서 나 비리여서 오 마이 갓 그냥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떨궜어 왜 항상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낭독이가 잘못했지 우리 인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인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인이가 뭘 잘못했어 오 마이 갓 와 와 치즈구나 우와 우와 아 지금 우와 키조개 진짜 맛있어 나 조기국이 너무 좋아해 가리비 한 3개 정도 올리시고요 잘게 잘라가지고 수저로 공을 드시면 맛있어요 네 키조개는 내장 안 먹어요? 키조개는 내장 안 먹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것도 키조개도 다 보내달리기 때문에 보내다 양식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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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뭐야? 이거는 떡볶이 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 아 그래 뭐 이렇게 해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짠아 나중에 오이도 가서 또 한 번 먹자 아 너무 좋아 으악 아 저 옆 손님인데 너무 시끄럽네 이거 맛있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형 형 화내지 마 오이씨 뒤에서 뭐라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착하게 말해야지 뭐라고요? 음 그렇지 음 하나 더 넣을까? 아 아니다 안 되겠다 전복 그냥 넣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래 전복은 하나 굽자 오케이 오 신기하게 아있네 진짜 햇밥 많이 들었다 옛날에? 어 내면에 그 래퍼 지망생이 그게 있었어 충분히 래퍼인데 그럼 너 공채를 랩으로 봤었어야지 오케이 참아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를 한 명씩 정해가지고 제일 늦게 여는 사람이 벌칙 그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부터 하나씩 가져오는 거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싸 1등 어 꿀등 2등 이런 내가 프로같지 않은 짓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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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프로같지 않은 짓을 난 얘 난 얘 난 얘로 결정했다 이 친구 고르고 싶다 이거 오케이 클수록 열을 더 많이 받을 테니 난 이 친구로 가겠어 야 우리도 할까? 아니 이거 키소개 먹고 할까? 됐어 안 내면 진 거 가 외보 나이스 안 내면 진 거 가 외보 나이스 안 내면 진 거 가 외보 외보 이거 아닐까? 무조건 그거지 늦게 벌리는 사람이 벌칙 제일 늦게 벌리는 사람 옛날 속점에 이런 게 있잖아 일찍 입 벌리는 조개가 창빈이 입 속에 들어간다 장빈 뭐 줄까요? 어? 제가 골라줄게요 나 그거 해줘 자 받아주세요 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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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이걸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체리님 두 개만 대발 어 거의 불이 엄청 세네 어 뭐야 깜짝이야 잠깐만 이게 찬현 거 아니야? 아니 니누 거다 니누 거 아야 아야 오 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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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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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왜왜왜 니누가 안 열려 열렸다 열린다 열린다 야 내 건 연 거 아니야 그러면? 형 거 열렸어 열린 거지 열린 거지 기껴 예시 자 3등과 4등의 싸움입니다 뭐야 이게 더 뜨거운 거 같아 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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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정도는 솔직히 인정해줘야지 오 나이스 인정? 인정? 형 인정? 어 인정 오케이 3등 이 형복 갔다와 이겼다 이런 뭐가 제일 먼저 걸려질까? 언제 걸려 걸려 와 현진이 게 제일 빠를 거 같다 와 쟤 열렸어 내 거 이미 열고 있어 와 뭐야 오케이 3등 오 내 거 걸렸다 내 거 1등 1등 와 뭐야 상승이 형 갑자기 걸렸어 넌 일찍 입 벌렸으니까 넌 내 입 속에 들어가 일로와 이제 승민이 형이랑 나만 남은 건가? 아 아따 맛있겠네 어 잠깐만 내 거 안 벌어지는데? 오 와 나이스 나이스 와 나 입을 딱 걸렸네 미니 꼴띠 안 돼 나 이거 다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안 돼 갔다 와야 돼? 이거 왜 한 년이야? 어? 오 파이팅 야 막내지 보기 좋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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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아는데? 얘네들 알아 와 얘네들 엄청 몰려와 와 오 약간 무서운데 와 와 죄송해요 오 얘네 뭐야 아 아 아 우와 바로 앞에 이렇게 우와 나도 할래 오 얘네 뭐야 야 너무 무섭다 야 야 무서워 야 얘네 엄청 달려들어 야 무서워 야 무서워 야 장난 아닌데? 네 얘네랑 사진 찍자 어 그래 자 복숭아 지금이야 하나 둘 셋 머리가 둘 셋 이현이 오케이 됐다 됐다 어 안 줄 거야 내 거야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귀엽다 이현아 이제 그만 놀고 퍼트 걷나 이현이가 없으니까 조개가 줄지를 않는다 형, 뭐가? 오! 밥 먹으라! 네! 정인 남, 밥 먹으라! 다음 메뉴 뭔데요? 칼국수다. 여러분, 칼국수 먹을까요?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밀가루 볼 출동! 밀가루 볼가 면에 빠지면 섭섭하지. 야, 칼국수 미쳤다. 정말 맛있다. 야, 기깔나는데? 그래도 라면 먹으면 맛있다. That's good? Yeah, it's pretty good. 나 얘기하고 봤어? 나랑? 나랑 얘기한 거야. 너 해봐, 해봐. 봐봐, 내가 해볼게. 나 고양이랑 얘기해! 왜 고양이네 미야오 거릴까? 우와, 나 고양이랑 얘기하는 거 같아. 어떡해. 비교해! 아,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냐. 나 알러지만 없으면 다 같이 뽀뽀해주고 싶네. 너네는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뭐하니? 진짜 찍는 거 너무 귀엽다. 표범 같아. 강인하게 생겼어. 아, 귀여워. 미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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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오. 우리 펜션 놀러와. 이쪽인가? 왜 저러는 거야? A, B, B? A, B? 스민아, 네 집. 스민아, 들어가. 스민아, 들어가. 스민아, 들어가. 해리포터, 해리포터. 네 번째 문. 저기 들어가요. 맞아. 오, 뭐야. 와, 이쁘해. 좋은데? 구해줘, 홈즈. 수영장. 야외 수영장이야? 온수풀이네. 나 진짜 가볼래. 아, 식당도 있네요. 노래방! 와, 노래방이야. 야, 노래방 길어. 야, 창구장. 야, 창구장. 가! 창빈이 형, 사고 있다. 와, 창구장. 와, 창구장. 와, 창구장. 와, 창구장. 와, 야, 나이스. 그쵸? 아,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뭐였지, 뭐였지요? 바나타로 서로 후회에 도냐가. 하필에 우레 스쿠시네. 레슬빙스만의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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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곳에. 아, 이곳에. 아, 이곳에. 자, 여기. 아, 이곳에. 엔진이. 아, 이곳에. 아, 이곳에. 그리고 내곳에. 아, 이곳에. 바로 공이руш이 될지 모르겠어요. Kimi가 우왕이 나를ため니 쪼가루는다 다이져브 Boku가 옆에 이루요 미에나 흰색으로 틀어내줘 Boku는 지키앗댄 두근리였댄 다지않아 Kaka I won this 아니 왜 왜 너 칠 줄 알아? 예전에 쳤었어 아 너 당국쯤 칠 줄 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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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노래방 진짜 4시간 야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자 4시간 노래방 정답 야 옷 갈아입으러 갈 사람 나야 나도 갈게 나왔어 나 노래방 4시간 알고 그때 난 잘래 하면 이렇게 원래 들어가는 거죠 두께 잘 땄으면 와 내게 남겨주지 않았으니 나는 눈이 좋았지 사랑이 좋았으니 와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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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잘 부르는데? 그냥 여기서 하나 치면은 빼면 돼요 근데 하나 치고서 빵 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 걸어놔 치면 와 와 와 아 아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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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췄다. 아 노래방 좋은데? 아주 좋아. 갈아입어야지. 수고, 수고 마지막으로? 수고는 튜브를 양쪽 끝에 두고 이거를 넣는 거를 이렇게 조식하러 하는 것 같아. 아 그냥 그걸로 하자 그러면. 저게 조금 안 나. 저걸로 배구를 하자. 어, 저걸로 배구를 하자. 오, 아니 피부를 하자. 오, 아니 저걸로 하자. 우리 수고 그만두자. 돈이 없어졌어. 자, 어떻게 팀을 나눌 겁니까? 야, 아직 어떻게 해? 계속 올라가. 나는 이쪽 팀에 볼보이를 맡겼어. 너는 저쪽 팀에 볼보이를 맡아. 오케이. 근데 이쪽 팀은 누군데? 그래서 이쪽 팀 할 사람. 아 그냥 너희 팀 가위바위보 걸으면 되겠네. 아 오케이. 양띠분 찐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주장! 어, 나! 오케이. 여기 주장은 누구예요? 제가 릭스요. 리노 형과 릭스는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먼저 성공할지. 가위바위보. 이겼어. 오케이. 성공 후공. 야 뭐가 좋아, 성공 후공. 뭐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이스 지요, 나이스 지요. 지요. 머리 봐.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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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공. 공. 준비 시작. 가위바위보. 오. 아까비. 1대 0. 1대 0. 여기 부딪히거나 여기 닿으면 아웃.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대 0. 오케이. 떼야죠, 떼야죠. 오. 나이스. 가버렸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고는 5분 안에 끝나게 된다. 아이야 얘들아, 공이 하나 더 남았어. 자. 한번. 자,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 사람 공주으로 갔다 오기로 한다고. 와. 아, 뽈뽀린다. 뽈뽀린다. 뽈뽀린다 그랬잖아. 그러네. 진춘 빠져라. 진춘 빠져라. 진춘 빠져라. 진춘 빠져라. 진춘 빠져라. 진춘 빠져라. 야, 형 우리 진자. 어, 너무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이러면 열심히 할 이유가. 아, 열심히 할게요. 아니, 그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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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이 안 할 거 같은데. 아,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게! 우리가 이기면 승민이 가는 거고 너희가 이기면 나를 가는 거고요. 아, 그럼 지금도 다시 시작하자. 1점, 1점, 2점, 3점, 2점, 2점. 진춘 쏘합시다. 야, 내리 꼽기가 드는다. 야, 승민 팀 고호 한 번 외칠어. 제가 파이팅하면 여러 번 해야지. 김세민 보낼 거야. 진춘 빠져라. 승민 파이팅! 해약! 우리 팀 더! 파이팅! 파이 행! 파이 행! 간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파이 파이 하자. 파이 파이! 파이 행! 파이 행! 파이 행! 파이 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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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6! 야! 여기서 뭐지? 야! 이걸 이렇게 했나 이거? 아이 셈셈! 빨리! 빨리! 그냥っていう 그런 말에 용모라 돈가지고 하지.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인연 꿈속에서 아프지 않게 아 근데 이미 누구나 고를 것 같은데.. 아닌가? 소고기는 선택이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이건 방찬 단추가 없겠지? 아니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안 먹어!